일어오세요, 일어오세요. 자. 너무 그래. 연휴이 됐습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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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idy. 바다에 아! 시원한 맛이 들어올 때 그것도 기분은 무슨 기분이었어요? 고들뱅이 저 뿌리 있잖아요. 고들뱅이 뿌리. 쌉싸름 한 대도 상쾌한 맛이 있어요. 맞아요. 맞아요 맞아요. 살려줬네 살려줬어. 생명의 의미네. 그렇게 쌉싸름한 거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머리가 나는 거죠? 방금 말씀하신 그런 말씀 때문에요.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들뱅이를 찾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고들뱅이 김치가 전라도를 득표하는 음식이 된 것 같습니다. 맛이 기가 막힙니다. 기똥차입니다 어머니. 김치 사업을 하게 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? 그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? 반평도 안 돼요. 조그만 공간에서 그냥 핫도그 장사를 했어요. 그리고 애기들은 이제 학비도 없고 돈도 없어요.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루에 핫도그 파는데 정말 술촌을 벌었어요 하루 종일. 그러니까 그것도 본 것도 진짜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서라에 누나 저 동생이 이렇게 3남매가 있습니다. 네 3남매를 이제 건설시키셨는데 아버님 이거 사업을. 네 아버지가 보증도 있고 이렇게 해서 부채가 너무 많아서. 좀 어려움을 겪으신 거예요.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와서는. 그런데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. 우리 막둥이 딸이 그냥 학교에서 다른 애들 다 사먹는데. 우리 애기들을 못 사먹고 그냥 먹는 애기들을 쳐다보면서. 엄마 나도 좀 돈 좀 줄 수 없냐고 그 얘기를 하대요. 그래서 진짜 솔직히 말해서. 10원짜라는 살먹을 수 없는 그렇게 너무 힘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표식집을 하다가. 선생님들이 김치를 한 번씩 드셔보대요. 그래서 드셔보더니 진짜 김치가 이렇게 맛있다면서. 진짜 어머니 우리 김치 좀 담글 수 없냐고. 내가 돈은 생각 않고. 내가 얼마나 들릴 수 있으니까. 김치 좀 다 담아주라고 해서 네 해드릴게요. 그랬어요.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아들이. 엄마 우리 김치 한 번 사업 해보면 안 되겠냐고. 그러대요. 이제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들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런데 이런 음식들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. 모든 사람이 생각하겠다 싶어서요. 이걸 가지고 한 번 열심히 해보면. 우리 집안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. 더 잘 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. 한 번 해보게 되었습니다. 길 가르지면 어떻습니까. 처음에 이렇게 오픈을 하고 나서요. 직원 월급도 밀리고. 월세 전기세 수도세도 전부 다 밀렸더라고요. 그래서 밤에 나가서요. 대리운전을 했어요. 대리운전을 하면서. 그날 담궜던 김치를 샘플로 나눠드리고요. 그렇게 해서 하루에 5만원 6만원 벌어서요. 직원 월급을 줬어요. 그 월급을 받고 직원들을 열심히 김치를 담갔고요. 지금은요. 저희가 작년 국내 판매만 한 15억 정도 했었고요. 멋있네. 저희 어머니께요. 정말 단칸방에서 살 때 그 서러움이 아직도 있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실 수 있는 집을 한 차에 사드렸습니다. 이야. 정말 많으셨어. 네. 지금 어머니 아드님한테 직선물 받으셨어요? 네. 그래서 다금방 탈출하셨어요? 네. 이제 편안히 살 수가 있금끔 집 하나 마련을 해줬어요. 우리 아들이. 그렇지만 돈은 벌어서 엄마 우리도 옛날에는 이렇게 없이 살았으니까 지금도 없이 산 사람들 도와주게 엄마 진짜 월급을 90%는 남 주고 10%는 엄마 주고 그래요. 아이고 자랑스러워. 기왕아님이십니다. 그래서 우리 아들이 또 복을 받는가 봐요. 그러면 올 겨울 주부님들 최고의 사실은 큰 고민거리가 겨울 김장 아닙니까? 네. 맛있는 김장당으로 비법을 오늘 다 공개해주시겠습니까? 네. 지금 올해 18년 만에 풍년이라 그러는데 네. 풍년이면 풍년가를 부르고 다 기뻐해야 되는데 농부들은 지금 울상이라고 합니다. 너무 많이 나서요. 이것들을 다 갈아올고 있다고 그래요. 제가 오늘 비법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. 집에 가셔서 배추를 사시고 고추를 사셔서요. 그걸로 꼭 김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맞네. 자. 김치대장 그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공개 드립니다. 주입은 낙지입니까? 네. 낙지인데요. 낙지는.